국제학조직 네이처가 올 한해 세계 과학계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인물을 선정하는 네이처10의 10명의 과학자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체 보신 챗GPT를 선정했습니다. 네이처가 네이처10의 사람이 아닌 기술을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리처드 모나스터스키 네이처 수석 피처 편집자는 챗GPT는 올해 뉴스를 지배했고 그 영향력은 과학과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다며 챗GPT는 사람이 아니어서 네이처10에 맞지는 않지만 생성형 AI가 과학발전과 진보를 심오한 방식으로 변화시킨 점을 인정해 포함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